원래 조급하고 친구들 보니까 좋은 차이 들어오면 입고 다니고 우리 세상이다 신나게 뛰어라 아무도 안 와요 어디만 있어요 날씨는 진짜 끝내주네요 끝내준다 친구들은 언제 오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요즘 놀이터가 한가해요 날이 이렇게나 좋은데 왜 아무도 안 올까요? 너무 평화롭다 다들 놀이터를 떠난 걸까요? 그 많은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? 소연견 친구들은 항상 북적거리는데 대연견 친구들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애들은 친구가 없어도 잘 놀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누가 보면 아빠가 놀이터 대여한 줄 세상 신나게 잘 뛰어놀고 있답니다 천을 전문가 그래도 셋이 조금 넘어가면서 친구들이 왔답니다 근데 왜 관심이 없니? 얘들아 친구 왔는데 안 놀 거야 저기요 여러분 막상 친구가 와도 관심이 없니? 친구가 왔는데 가서 기사도 하고 해야지 왜 셋이 가만히 뭉쳐있어? 하루야 거기 뭐 있어? 쟤 지금 뭐해? 아빠도 궁금해 저기요 하루씨 둘이 왜 나란히 걸어오는 거야? 귀엽게 귀엽다 귀여워 나 잡아봐라 잡히면 춥는다잉 빨리 나 잡아 빨리 나 안 잡냐? 아 알았어 에이즈가 요즘 하루에 꽂힌 건가 초코랑 안 놀고 하루랑 놀고 싶나 보네 다들 나랑 놀자 멀리서 구경만 하던 초코가 다가와요 둘만 노니까 질투하는 걸까요? 초코도 같이 놀아봐 어디로 사라진 거지? 나 여기 있지롱 우리 초코 순간 이동하니? 네 너희 지금 너무 전력으로 노는 것 같은데? 조금만 진정할래? 나 숨차 안 쉬고 싶다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쉴게요 야 나 지금 쉬는 거 안 보이냐? 몰라 나랑 놀아줘 허스키 살려? 나 좀 쉬고 싶어 에이 재밌다 오 도망가야 돼 가지마 이게 뭐지? 누구 꼬리지? 하루야 넌 또 거기서 뭐해? 잠깐 쉬고 났더니 급세 충전되었어요 급속 충전인가 금세 충전되네 근데 어쩌냐 아빠가 방전 될 거 같아 나머진 네일 마저 뛰어놀자 아빠가 방전될 거 같네 나머진 네일마저 뛰어놀자